아무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야구만 쭉 해왔던 상황이었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아무리 얘기해봤자 답 안 나와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세 번째 도전 이유 자체가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느껴지는 그 쫄림이 있어요 내가 총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진짜 오늘 내가 갈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쫄림이죠 쫄림 사실 이 게임에 출연한 목적은 가장 큰 건 당연히 돈입니다 아파트를 한 채 작은 아파트라도 어머니 집을 사드리고 싶어요 나 조심해야 할 거야 이제부터 뒤졌어 제가 원래 게임을 하면 엄청 몰입하는 스타일이에요 심리전이나 이런 것도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인 그런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신의를 지키며 플레이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